같이 보죠 문 질문하기를 양설충자 미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양설 두 가지 두 군데 충자를 선한 곳이 있는데 그걸 잘 알게 모르겠다는 얘기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두 군데 충자가 어디냐면 여기 본문의 278쪽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지계화기충지의에서 여기 충자가 있죠 여기 충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줄에 부동충지면 조기보사해요 사해요 할 때 여기 충자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 양설의 충자가 뭐 어떻게 좀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왈 대답하기를 상지설 지계화기충지는 그 위에 지금 위에서 말한 이 지계화기충지 모두 넓혀가지고 지계화기충지 이건 이제 본문 맹자 본문의 내용을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넓혀서 그것을 채운 것을 안다 하는 이 내용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것은 지계화기충지라고 하는 것은 지설기득요 하고 다만 그것을 지득요 알고 어떻게 그것을 넓혀가지고 채워야 하는 것을 알고 알고서 요 추강이 충만 차심지 양이요 어떤 것을 요하는 것이냐 하면 미루어 넓힌다는 거예요 미루어 넓혀서 채운다 무엇을 이 마음의 도량을 가득 채운다는 거죠 미루어 넓혀서 차심지 양 이 마음의 도량을 충만하게 한다 그런 것을 요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운 아래에서 말한 하운 지금 그 밑에 여기 지금 부능충지조기부사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운 이것은 무능충지조기부사회 이 여기에서 나온 이 충자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신능충만차심지량이니 이것은 이 마음의 도량을 차심지량 이 마음의 도량을 능히 충만하게 채운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운 거예요 이미 채운 거예요 그러니 당대 지계 확자 모두 확충해서 모두 넓히는 것을 안다 위에서는 대자는 몸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는 모든 것을 넓혀 가진다는 그 자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계 확자 지계 확에 그 글자를 가지고 설 하 하 취 여기 설 여기 설에서 끊어야 돼요 설하야 지 그러니까 상대 지계 확자 설해서 그 확자에 모두 넓혀 넓히는 것을 안다는 그 글자의 그 설명을 가지고 하취 아래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냐면 능충만 설 능이 그것을 채운다 능이 충만하게 한다는 설에 취 나아갈 것이다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 확이 후에 능충 이니 오직 그 넓힌 이후에 능이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것이니 능충이면 능이 채우면 능이 그것을 충만하게 하면 즉 불필 설 확 의라 반드시 그 넓히는 것을 설하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미 채웠다면 다시 그것을 넓힌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죠 차심지양 이 마음의 도량이 본시 본래 본시 이 포괄 천지 이 마음의 도량이 본래 천지를 포괄하고 이 포괄 천지 천지를 포괄하고 겸니 마음물이나 마음물을 이 삼라만상 천지 가운데에 있는 모든 마음물을 겸해서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도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를 포괄하고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 인자 불농 충만 기량 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스스로 불농 충만 기량 그 도량을 충만하게 능히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그 도량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래 이 마음의 도량은 천지를 탐구하라고 마음물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추 긁어라 그래서 미루어 갈 수 가지 못하는 까자 일이다 그것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서 확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긁어라 혹 능추지어 일가이 불릉추지어 일국하고 혹은 능추지어 일가 능이 한 지배는 그것을 이루어 하지만 혹 능추지어 일가 나 툴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불릉 추지어 일국하고 그것을 한 나라에까지는 미루지 못하고 집안까지는 미루어서 실천을 하는데 그것을 한 나라에까지는 추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루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 혹 능추지어 일국이나 혹 능이 그것을 한 나라에까지는 미룰 수 있으나 이 불시 이급 천하가 그것을 천하에까지 미루지 못하는 것 천하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 개시 미조기 진기 본연지 양리니 이것이 모두 차 개 이것이 모두 미조기 기인기 본연지 량 그 본연의 도량을 다하지 다해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시 충만 기량 이면 돌음직이 시 충만 기량 그 도량을 충만하게 세운다면 그렇다면 자연 조기보 사해라 자연이 사해도 좋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해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본래 도량은 천지를 다 호관하고 만물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인데 그것을 확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도량을 채우면 천 다해 온 천 하를 다 잘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와 집주 에 집주 에 집주 에 또 즉 차 추 강 집주 에 보면 즉 차 추 강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 집주 에 보면 여기 있죠 즉 차 추 강 즉 차 추 강 즉 집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지에 또 무엇을 언급 하냐면 만 이따 보죠 잠깐만 이 이 이따 이 것 이따 이 이 이따 미 이에 나아가서 위로 넓힌다는 거예요. 즉차 추강. 이것은 시석 확자예요. 이것은 이 확충한다 할 때 넓힐 확자를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차 추강이라는 것은 시석 확자예요. 이 확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만기본연지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기본연지량 그 본연의 도량을 가득 채운다. 이것은 시석충자다. 이것은 채울충자를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직주의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확충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친친이 인민하고 EM을 가야. 친친으로부터 인민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더 확장해서 마음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친친이 친친한 이후에 어버이를 친이한 이후에 그것을 미루어 넓혀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서 마음물을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마음물을 사랑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친친이 친친이 인민이 애물에서 하야. 추지어 무일민일물지 부레는 그것을 지극히 미루어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냐면 지어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냐면 무일민일물지 부레. 한 백성도 한 백성도 한 물건도 불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물을 삼라만산 마음물을 사랑하는 것 넓혀서 그렇게 거기에 미루어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시충인지량이오. 이것은 인의 도량을 인지량. 인의 도량을 채우는 것이오. 인의 도량을 넓혀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을 행하는 순서가 친친인민 애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애물까지 가면 그 인의 도량을 추강 미루어서 넓혀서 다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백성 어떤 한 물건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시충인지량이다. 이것이 인의 도량을 같이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또 자, 일사지, 득의. 한 물건이, 한 일이 하나의 일을 득의, 의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일에 마땅함을 얻었다는 것이 한 물건을 아주 잘, 매사의, 이치에 맞게 잘 처리하는 거겠죠. 그것으로부터 자, 자, 일사지, 득의. 하나의 일이 마땅함을 얻음으로부터. 추지어, 어디에까지 미루어서 이르르냐 하면 일사지, 부득의. 일사지, 부득의. 한 가지 일도 그 의로움에 마땅함을 얻지 못함이 없는 것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 가지 일을 마땅하게 얻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매사를 하나도 마땅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경제까지 이르른다는 거죠. 그것이, 그것은 뭐냐? 시충의지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의 도량을 시원한 것이다. 모든 일을 다 마땅함을 얻게 하는 거니까 그 의의, 인의의지의 두 번째 의의 도량을 확충하는 것이란 거예요. 예지도, 다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예와 지도, 개연.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능, 중광이면 사람이 능히 채워서 넓히게 되면 채워서 넓힌다면, 확충한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즉, 가단지 유행 발달이 가단이, 가단의 그 유행과 발달이 그러니까 사단이 흘러나와서 행해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발달, 모든 매사에 잘 발현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사단의 유행과 발달이 상영, 항상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상영, 뭐 같으냐? 사, 시, 연, 천, 시, 달 불이 막 시작하고 불이 이제 점화가 돼서 하기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해요. 불, 시, 연, 하고 천, 시, 달 샘이 이제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샘이 막 솟아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아서 그 사단의 사단이 나와서 발현되는 것이 마치 불이 하기 시작하고 샘이 끓는 것과 같아서 기세 방장이 불가할 한 그 세력이 과야우로 확장돼서 방장 그 세력이 점차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알 막을 할 자죠.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니 그 세력이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시작돼서 그것이 점점 확충되는 것을 불과 물로 생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유차 문득 이로 말미암아서 이 가이료자는 횃불요자예요. 가이료원 그 다음에 부해항이 가이요원하고 부해항이 이거는 들판에까지 불이 번지는 거죠. 불이 처음 시작해서 넓은 들판까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를 부자죠. 바다에까지 이르러 그 샘이 포사나서 바다에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아주 그 이 사단이 처음 발현할 때는 미미한 시작이지만 그것을 확충해서 천지에 가득 차게 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약 불릉 중강이면 만약에 이것을 능히 채워서 넓히지 못하면 이것이 원래 그 세력이 이렇게 확장돼서 막을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채워 넓히지 못하면 불은 어떻게 되느냐 여하시연이 증멸하고 불이 처음 시작을 했지만 훗 꺼져버리고 천시다리 즉 옹하야 막힌다는 거예요. 그 그 샘이 흐르더라도 그냥 막혀버려 그러니 변시 임지 필요라 곧 다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확장하지 못하면 처음에 불이 시작했지만 꺼지는 것 같고 샘이 흐르지만 그게 막혀서 멈춰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충하지 못하면 그것이 흐지부지 돼서 바로 없어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도이 집주의 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신 오신 집주의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신자가 정시 발명 이십 이십자지 이십자지 바로 이 두 시자의 뜻을 발명한 것이다. 그것을 항상 새롭게 새롭게 불씨를 살려서 그것을 확충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일신 우신 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집주의 말한 그 신자가 바로 이 두 이십자 두 이십자 그러니까 불에서 불이 처음 시작할 때 햄이 처음 흐를 때 그 시초의 그 뜻을 발명 한 것이 되는 거죠. 밝힌 것이 되는 거죠. 드러내서 그것을 변화한 것이다. 또 묻는 거예요. 문 사단은 상 인 개윤아 중자예요. 중인 개윤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은수호 사양 12 이십 그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중인 개윤아 약 확충 약 확충 그 확충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은 약 확충은 사 뭐뭐 같다는 거예요. 비중인 소능 그 보통 사람들이 능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단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확충 하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대답하는 거예요. 지 개 화기 충 지 기 기념 는 그 지 개 화기 충 지 여기 아까 본문에 나오는 거죠. 모두 넓혀서 그것을 확충한다고 확충하는 것을 아는 그것의 기념 함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대 빗자 객자 어디에 있냐면 그 지 자와 객자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지 개 할 때 그 모두 화기 충 기 넓혀서 채운 것을 안다. 할 때 지 자와 다 객자 이 두 글자에 그 기능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중인지 중에 그 무사람들 가운데 중인지 중에 무사람들 가운데 약이 만약에 있다는 거죠. 능지 도의 화기 충지 하고 능이 그것을 확충해야 하는 까닭을 알고 알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왜 확충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 또 어사자의 그 네 가지에 있어서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네 가지에 있어서 개능 화기 충지면 그 네 가지를 모두 능히 넓혀서 채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즉 편시 인중지 군자라는 거예요. 곧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군자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단환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인 부지 불의 이라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는 것 불의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걱정될 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능히 행하면 군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하지 않을까 봐 그것이 걱정된 것이다. 이렇게 소주를 다 됐죠. 장시 팽노 와요. 장팽노라는 사람인가요? 장팽노 장시 팽노 가 말하기를 주자온 주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기시종 헌지 만일 그 시종으로서 말한다면 야기시종 헌지면 사단 시 시발처다. 하단은 바로 시발처다. 거기서 출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종으로 말한다면 하단은 곧 출발하는 곳과 같다. 이런 말을 주자가 했는데 거기에 단 단 단 분 시자 단 운 시자가 우절 아니에요. 그 단을 단 여기 사단이라는 단을 여기 지금 시발처라는 시자로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단 분 시자 단을 시자로 뿐이라는 것은 가르치리 분자인데 뭐 태기다 주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자를 시자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발처라 시자로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이 더욱 매우 아주 절실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발단 이단 계단지 유한 무엇과 같으냐면 발단이라는 발단이라고 할 때 단 발단 발단이 되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단 어떤 것을 이행할 때의 단서 계단 어떤 것을 이를 열 때의 단서 계단 그런 유와 같은 것이니 계 시야라 그러한 유도 모두 다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의 의미가 모두 시작한다는 것이죠. 맹자 기 언지 하실 때 맹자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유 사단 사단이 있는 것이 약 화시연 전시달 마치 불이 시작하고 햄이 솟아 나오는 것 같이 같다 이런 말을 아까 했었죠. 거기에서의 시연 시연 이란 말이 있죠. 화시연 그죠. 시연은 변시 하지 단이요. 그것은 불의 단서이고 이것은 불의 단서 이라는 거예요. 그 거꾸로 시자를 단의 의미로 지금 다시 보는 거죠. 또 시달 천시달 이라고 했죠. 산물이 처음으로 솟아 나오는 것 그것은 변시 천지 아니니 그것은 그 삶의 칠말이 시작이니 단서이니 단초라는 거예요. 그러니 측은 수호가 사단 중에 측은지심 수호지심이 변시 인의지 단이라 마찬가지로 측은 수호는 바로 인과 의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차심 시동 이 마음이 처음 움직이는 거예요. 비로소 움직이는 것 그것은 내시 정이며 그것은 내시 바로 이 정이고 성발 위정이라고 그러죠. 성이 발동하면 그것이 정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처음으로 동하면 동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위선처 그 서 선이 있는 곳 그것이 가위 가위위선처 가위선처 그 선이 있는 것이 되는 것 그 펀이 있는 것이 일찍 나라 바로 이 마음 이라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계 유지나 사람이 이것을 다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불능 무 지우지 리 요 연이나 그러나 불능 그것을 능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이 행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 지우지 리 비우지 리 지우의 지우의 차이이죠.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불능 그것은 무 지우지 리 요 어디로부터 말맞는 것이냐면 요 충 요 불능 충 채우는 것과 확충하는 것과 충과 요 불능 충 능이 채우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충과 불능 충 여기 이 두 가지로 말맹을 끊일 것이다. 채울 수 있는 것과 채우지 못함 때문이지 비예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느냐 확충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 이라는 거죠. 요 마치 사견 상상 보는 거죠. 앞에서 나왔죠. 유자 잠 입장에 그 어린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면 간시 하등인 이라도 이것을 보면 하등인 어떤 사람이라도 어린이가 그 우물에 들어가서 장차 빠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잠깐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라고 대유 흑은지심 모두 그 흑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니 있게 되는 것이니 차소위 인지 반응 이것이 이른바 인의 반응 인 것이다. 차소위 인지 반응 구능 인차 만일 능이 인차 이로 인해서 구능 인차 만일 능이 이로 인해서 그것을 어린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을 잠깐 보고 추근진이 생겨난 것 그걸 인해가지고 광이 충지 면 그것을 넓혀서 세워 나가면 이 소리죠. 광이 충지 면 그것을 확충하게 되면 이 소리죠. 그러면 기인 당 불과 충령 그 인을 당차 불과 승령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모를 다 사랑하는 인으로 크게 확충하면 그 인을 이루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농 충광 이면 그것을 능히 세워서 넓히지 못하면 불농 충광 이면 천리 제동 인욕 변 맹어 시하연 그러면 천리가 그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제동 겨우 겨우 천리가 아주 미동 하는 거죠. 조금 동하더라도 인욕 변 맹어 시하 인욕이 바로 곧 여기에서 싹이 트인다는 거예요. 천리가 조금 그렇게 움직여도 그 인욕이 싹 터가지고 이 소리죠. 그래서 납교 등심이 생이라. 납교는 앞에서 나왔죠. 교분을 맺으려고 하는 등의 마음이 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어른 아이를 딱 보면 측은지심이 생겨나는데 그때 어떤 화사로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 아기를 구하면 저 부모와 부모와 교분을 맺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인욕이 싹 터가지고 이거 채우지 못하면 거기서 사욕이 생겨낸다는 거죠. 순시 인욕 일장하여 순시 일을 따라서 인욕이 날로 자라나서 천리 일소 인욕은 날로 자라나고 인욕 일장하고 천리는 날로 품멸이 돼가지고 그죠? 일소하야 이 인지 단 차면 의니 인의 단서가 그 달려버리게 됐냐는 거예요. 인의 단서가 그 측은한 아 마음에 생겨난 그 인의 단서가 사욕으로 말미암아서 그 싹이 잘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자위 불렁자여라 이것을 스스로 일러서 불렁 불렁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르는 것이다. 시여 충여 불렁 충지 분하여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충과 세우는 것과 불렁충 세우지 못하는 그 난임에서 시작해서 시작 시여 충여 불렁 중지 분하여 종 끝내 끝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천양 격언이다. 하늘과 땅처럼 그 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천양지 차가 하늘과 땅처럼 간격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걸 채우는 것과 채우지 못하는 것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내는 천양부와 땅 차이가 나는 것인 거예요.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왈 집주에 집주에 오 진심 왈 그 진심장 맹자 이 마지막 편의 그 진심장의 집주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기심지 양 그 마음의 도량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진심장에서는 차즈 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 이 본연지 양 그 본연의 도량을 충만 가득 채운다 라고 여기서는 이야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진심장과 여기 공선추 상에 나오는 여기에 본연의 도량을 가득 채운다.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심지량 또 본연지량 그 양자를 같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주자 여하 하 일 양자 그 주자께서 여하 어째서 이 하나의 양자를 거기에 두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주자 여하 하 유 양자 똑같이 양자를 뒀잖아요. 개 채무 도구하고 대저 그 본체는 채는 무 불고 갖추지 않은 바가 없고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체는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어. 또 용 무소 불주한 그 작용 또한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으니 어떤 그 행안도 그 작용에 두루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신지 사신지 양 사신지 이 마음의 그 양이 본 요시 이와 같이 본래 이와 같이 기대하라 이렇게 큰 것이다. 그 본체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작용은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도양이 이처럼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성지 그 성을 알면 지성지 유이 지인 차신 본연지 양이오 유이 뭐뭇이 있다는 거죠. 지인 차신 본연지 이 마음 본연의 도양을 감이 있는 것이예요. 이 마음의 본연의 도양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지 성을 알면 또 지 가성지 발하야 또 이 성에 이 우리 본성의 발함을 알아서 확충지면 이것을 확충하면 이 본성의 바람을 알아서 그것을 발현되면 알아갖고 그것을 확충해 나가면 즉 유이 만 차신 본연지 양이다. 이 마음 차신 본연지 양 이 마음의 본연의 도양을 만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충하면 이 마음의 도양 이 본연 본래 이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도양을 하자차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세주가 길었네요. 집주 보죠. 차장소론 이 장이 논한 바 인지성정과 신지채용 사람의 성정과 마음의 채용 인지성정과 신지채용이 본연전구 본래 온전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본연전구 이 가교조리 그러면서 각기 그 조리가 있는 것이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학자 어차에 배우는 자들은 여기에서 반구 묵식 반구 묵식 돌이켜 구한다는 거죠. 무엇을 돌이켜 구해서 묵묵히 그것을 알고 돌이켜 구해서 묵묵히 알고 또 확충 지면 그것을 채워 가득차게 하면 그것을 확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지 소위 여하자를 하늘이 소위 여하자 나에게 준 것을 하늘이 우리에게 준 본성 이죠. 천명 천명지위성 그걸 얘기하는 거죠. 천기 소위 여하자를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가히 보글진 이라 담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 본성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할 것이다.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준 우리의 본성의 도량을 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하지 무불진 하지 않음이 없다. 다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집주의 반구묵식자 아까 나왔죠. 돌이켜 구해서 묵묵히 그것을 안다고 한 것 집주의 반구묵식자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경물치지 국미지 사야 그것이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경물치지를 하는 이치를 공부하는 일인 것이다. 경물치지가 국미지사거든요. 경물치지 하는 국미의 일인 것이다. 확충지는 확충지라고 하는 것은 확충지자는 무엇이냐 성의 정심 역행지사야 그것은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 정심 그 역행하는 일인 것이다. 성의 정심을 힘써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구묵식이라는 것은 경물치지고 그것을 채워서 넓혀서 채워나가야 되는 아는 것. 그거는 자기에게 돌이켜가지고 묵묵히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의 단계고 확충지하는 건 행의 단계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의 정심 성의 정심으로 힘써 행하는 그런 일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와 행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 능 궁리 우 능 역행이면 이미 능이 이치를 공부하고 이치를 공부하고 반구묵식 경물치지를 통해서 이치를 공부하고 우 능 역행이면 그 성의 정심을 통해서 힘써 그것을 확충하는 것을 행하면 이 소리죠. 능 역행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 소의 여와 하늘이 나에게 준 인의 예지 지성 인의 예지의 그 본성 그 본성이 가히 각각 충만 기량 각각 그 인의 예지 각각 그 도량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무 유감 위라 유감이 없이 유감이 없을 것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가득 그 인의 예지의 본성을 하늘이 우에게 부여해 준 인의 예지의 본성을 각각 가득 가득 그것을 확충 해서 그 도량을 넓히는 것에 유감이 없을까 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앞에서 말한 저는 일신 오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서 장요 불릉 자의 장차 능히 그것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새롭게 새롭게 확충해 나가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봄 앞에 있었죠. 이 말이 그것은 소의 언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기 추 확 지 추 광 지 의 그 추 광 미루 서 넓혀 나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기시아 그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그것을 넓혀 나간다는 뜻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해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을 지경에까지 경제까지 이르는 것은 그것을 처음부터 넓혀 나간다는 뜻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 여기서 말한 천지 소의 여하자 가이 구글진의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하지 않음이 없이 한다. 그것은 소의 언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충만 오 기 후 지 의 그 뒤에 어기후 아까는 먼저 시작을 얘기한 거고 그 뒤에 이것을 채워서 가득 하게 한다는 뜻을 말합시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서 계속 항상 최신에 나간다는 그러한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미루어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본성을 하지 않음이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 뒤에 그것을 축만하게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런 의미는 경자와 인계유 시심 이로데 경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되 유 군자 위 능 하기 중지 하나 오직 군자라야 오직 군자라야 능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 군자라야 이것을 넓혀서 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농연자는 능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불농연자는 개 자기야라 모두 스스로 버리는 자이다.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스스로 포기하는 자인 것이다. 연 기 충여 불 충이 그러나 그 채우고 충 채우고 불충 채우지 못하는 것이 역재 아이 이니라 또한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그 채우고 채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밖에 무슨 다른 사유로 채우거나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야 이 나에게 있을 뿐이 나는 문봉호씨 말하기를 문봉호씨 말하기를 성자는 심지체용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본체용 또 기 미발량 그 바라지 않았을 때 그 본체가 그 미발 했을 때 본연 전부라 본래 온전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적연 부동한 우리의 본성의 본체는 그것이 바라기 전부터 본래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자는 심지 용인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정자는 심지 용인 기 초발라에 그 처음 바랄 때 그 성발 위 정이라고 했죠. 성이 정으로 바랄 때 처음에 각유 조리 각기 그 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기 정의 정의 바랄 때 도리가 적다 하는 것이란가요. 반구묵식 돌이켜 구해서 묵묵히 아는 것은 지지사요. 지의 일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확이 확충행 확충은 그것을 넓혀서 채우는 것은 행지사라. 이것은 행의 일이다. 기행으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어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천지 여하자 무불진 하얀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 천지 여하자 그것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 거기에 이르러서는 지어 거기에 이르러서는 즉시 진심이 지지 무불진이며 이것은 곧 시 진심 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서 지지 무불진 그 다하지 않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란 것입니다. 암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에요. 그 지지 그 지가 다하지 않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다한다는 거죠. 또 진성이 행지 무불진 암을 그 성을 암으로써 그 행하는 데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마음 진심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치를 다 알고 또 그 본성을 다해서 그 행함을 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에요. 모든 것을 다 극진한 최고의 단계로 끌어올린 되는 거죠. 또 말하기를 우아할 사단의 불원신자는 신을 말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인의 예전 이야기하고 신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것은 기요성심위 사단이 이미 유성심위 사단 성심 성심한 마음이 있어서 사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신은 벌써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란 거예요. 우선 안 사단 지 신이 내가 살펴보건대 그 네 가지 단서에 그 신의 신이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오행지 토하야 마치 오행의 토하 같아서 수화 목 금 토하 할 때 토하 같아서 무정위 정해진 위치가 없고 무정위 무성명 이룬 이름이 없고 무전기 오로지 하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화 금목이 그 오연 중에 이 네 가지인 수화 금목이 무불대 시 생겨라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생겨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토가 있어야 토하 금목이 생겨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 사행 네 그 토는 사행 에 있어서 묵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오행 오행 중에 토는 사행인 수화 금목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오 사시에는 사시에는 즉 기왕완하니 그것을 사시에 배대할 때는 붙어서 임금왕자는 거성으로 쓸 때 왕성하다. 나릴변에 있는 왕자 같아요. 왕성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역 유시하라. 그 위치가 또한 이와 같다. 그 위치가 또한 이와 같다.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하단 불원신은 하단의 신을 이야기하지 한 것은 인의의지 측은수호 사양 시 만 얘기했죠. 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 실시 측은 실시 수호 신변제 기준 이라고 실로 이 측은 하고 실시 측은 실로 이 측은 또 실시 수호 실로 이 수호 그 측은 수호 지심 신변제 기준 실은 곧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 4시에 토가 5행 중에 토가 4시 가운데 각 기 왕 18일 하나 18일 18일 동안 왕성 왕성 하다는 거죠. 또 또 혹이 왕호 무기 혹은 또 무기 가벌병정 우기 경신 임기할 때 무기가 중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중애 그 무기에 왕성 하다는 거예요. 그 토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개하 개하 맹하 중하 개하 맹중계로 이렇게 사실을 나누죠. 그래서 개하 개하가 바로 개하 내 토지 본관이라 그것이 토의 본관이다. 군궁 본궁이다. 토의 본궁이다. 그래서 왕호 하말이다. 그래서 더욱 그 하말의 여름 끝에 왕성한 것이다. 그 토가 개하가 토의 본궁이기 때문에 그 여름 개하 하말에 더욱 왕성하게 되는 것이다. 월령 제 중앙 토자도 그 얘기 월령 편에 보면 그 중앙 토를 얘기 월령에도 실어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월령 편에 보면 중앙 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을 언급하면서 춘하 그 다음에 중앙 토 추동 이렇게 월령 편이 쭉 편지되어 있어요. 그것도 2차 이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그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 이게 얘기 월령 편에 지금 천재 상재를 황천상재 신농재 천정재 그 다음에 동천재 남천재 서천재 북천재 중천재 이렇게 지금 얘기 월령 편에 나와 있는 것을 불로 서정기 선생님이 정리 하셨던 도예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춘하 추동 그것을 동 남 서 북 이렇게 배대를 하고 가운데 중천재를 놓아가지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춘하 추동 이 각 90일 식이에요. 4936 그래서 360일 인데 그중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중심으로 18일 18일은 모두 중천재 관장한다. 그러니까 토가 관장한다는 거예요. 토가 추나 추동의 90일 중에 18일은 토가 왕성하게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지금 우리가 세주에서 읽은 토가 4시에 있어서 각 계절마다 18일을 기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전에 제가 도식을 그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갑을 병정 고기 경신 인계 천간을 나눠 놨죠. 그래서 갑을은 춘 목 동 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정은 여름 하 그 다음에 무기가 중포다. 아까 그렇게 나왔죠. 지금 주에 보면 호기 왕어 무기 무기에 왕성하다. 그것은 무기 토의 중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은 가을 금에 해당하는 거고 임계는 겨울 수에 해당하는 거다. 청간을 오행으로 또 사시로 배대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중앙토가 무기에 해당한다. 세주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 원령편에도 보면 중앙토의 부분을 화려해가지고 언급을 해놨어요. 그것을 이제 마치 인의 예지에 신이 없는 것 없는 게 아니라 인의 예지에 다 내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행의 토가 수화 목금에 다 내재되어 있듯이 그걸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죠. 다음 한 줄만 더 해볼까요? 잠실 진시 말하기를 오행의 무토위하고 그 오행의 토의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위재 사상지 중이요. 그 오행의 토의 자리가 없는 것은 중앙에 낫지 동서남북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없는 것 그것은 위재 사상지 중이며 사상의 중앙에 있기 때문이며 사상의 중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오상 무신 위하고 오상의 그 신의 위치가 없는 것 그것은 위재 사단지 중이란 그것은 사단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사단 가운데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상 오상에 신의 자리를 따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